승희샘의 영상수업 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림패스를 활용해서 글자가 생겨났다가 잠깐 멈춰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를 완성해 볼게요. 완성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 이 모습이에요. 등장 사라지는. 그래서 이거 한 컴프를 가져다가 스트로크를 좀 조절해 가면서 컬러의 변화를 주고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요. 글자는 끊어져서 분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트림패스가 글자가 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글자가 형성될 때마다 모습이 두 개의 레이어가, 쉐임레이어가 조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자를 썼습니다. 분해를 좀 할게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, 크리에이트 아웃라인.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, 언그룹. 스트로크만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볼게요. 조금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금 올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 요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해 볼게요. 일단 분해를 시킬 건데요. 이렇게 이 글자처럼 샘플한 거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저는 이 글자를 하나는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아 이거 너무 길어지는군요. 얘가 중간 라인이 많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를 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할게요. 자 그래서 요기 끝을 컷. 자르기. 요기 끝을 컷. 자 컷은 뭐냐면 요겁니다. 직접 선택 툴로 컷 자를 수가 있어요. 컷. 그리고 나서 앵커를 잡아서 앵커를 딱 잡았을 때 선택이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앵커폰인트들이 이렇게 하얗게 상자가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. 그거는 아 요 녀석이 산 버텍스가 선택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앵커폰인트는 이쪽 옆으로 보낼게요. 그리고 요기 앵커폰인트도 이쪽 옆으로 보내서 E자를 한번 완성해 봤어요. 여러분들 좀 눈에 띄라고 색상을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. 스트로크의 색상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 E는 완성을 했어요. 자 이번에는 앵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.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라고 저는 얘는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.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컷 자르는 겁니다. 자 직접 선택 툴로 앵커 잡고 컷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 잡고 컷 자 그리고 객체 선택해서 포인트를 콕 찍습니다. 선택한 포인트를 이렇게 모양을 조절하는 거죠. 자 얘를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렸고 그리고 요기 포인트는 이쪽으로 또 보냅니다. 겹치도록 그리고 요 녀석의 포인트는 이쪽 옆으로 보내주고요. 그리고 나머지 여기 포인트는 위로 보내볼게요. 그러면 요 객체는 이렇게 요 객체는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겠어요. 자 객체 이것도 좀 완성한 거는 색깔의 변화를 좀 줘서 요렇게 완성됐다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U자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요기 만들어진 객체들은 잠깐 하이드를 한번 해볼까요? 자 컨트롤 숫자 3 누르면은 하이드입니다. 자 이제 U 한번 만들어 볼게요. U자도 계획을 세우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러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삭제를 해야겠죠? 자 원하는 것 컷 원하는 것 컷 자 그리고 포인트를 잡고서 얘를 이루어 아이쿠 포인트 버텍스를 선택 잡고 보냅니다. 버텍스를 선택 잡고 보냅니다.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선택 잡고 위로 보내고 버텍스를 선택 잡고 위로 보냈어요. 완성됐네요. 자 완성된 객체 또 색깔 변화를 조금 주겠습니다. 자 이번에 요기 S 글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곡선 글자 만지는 것도 계획을 세웁니다. 자 이번에는 음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얘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 바깥쪽이었어요. 이쪽으로 다시 바깥쪽은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?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럼 포인트 2지점과 요지점이 잘려지면 되겠네요. 자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컷 또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컷 자 포인트 선택했을 때 모양이 떴을 때 얘가 이제 이 S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고요. 얘 눈 요게 또 포인트가 요게 중요합니다. 선을 마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. 이럴 때는 펜 툴로 요기 앵커 위로 가서 슬러시를 누르고 요게 마저 내가 S자 모양을 곡선이 예쁘게 가도록 이렇게 선을 마저 그려줍니다. 잘됐네요.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요기도요. 요 포인트를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 얘는 S자 곡선이 글자가 유지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줬고요. 요기가 또 포인트입니다. 펜 툴로 슬러시 펜 뒤로 이렇게 짝대기 모양 슬러시가 떴을 때 쿡 찍어주면 이 선을 이어서 그리겠다는 얘기에요. 이어서 이렇게 곡선이 예쁘게 이어지도록 그려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. 자 S자 모양을 보자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 요기도 색깔의 구분을 위해서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또 바꿔볼게요. 자 이번엔 G 글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도 계획을 세우죠. 어디를 자르면 좋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? 그러면 여기를 잘라 볼게요. 얘가 곡선으로 내려와야겠네요. 자 여기를 잘라 볼게요. 요 포인트를 컷 컷은 요 버튼입니다. 컨트롤 말 컷 그리고 이렇게 여기로 가죠. 얘도 컷 자 그러면 포인트를 선택했을 때 이거는 직선으로 쭉 가고 요 포인트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져서 글자가 형태가 만들어지게 자 요 포인트 가볼까요? 이 포인트는 위로 형태가 이렇게 가서 만들어질테고 얘가 이제 곡선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. 펜툴로 이렇게 가서 슬러시가 생겼을 때 이리 가서 살짝 드래그 요 곡선 모양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더 곡선을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모양을 조절합니다. 자 완성이 됐습니다.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요렇게 또 바꿔 볼게요. 자 이제 아까 하이드했던 애들을 한번 언하이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컨트롤 숫자 3을 눌러서 하이드를 했는데요. 컨트롤 알트 숫자 3 이게 언하이드입니다. 자 하이드는요. 자 여기 오브젝트에 하이드라는 거고요. 언하이드는 쇼올이죠. 오브젝트에 쇼올 컨트롤 알트 숫자 3 자 그래서 하이드에 있던 애들이 다 나타나셨습니다. 이거를 레이어를 형성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 레이어 패널에서 펼쳐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가 존재합니다. 이러면 레이어가 각자 이렇게 글자 하나씩의 레이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. 요 레이어를 컴파운드 패스를 릴레이즈 시켜서 분해시켜서 가져가려고 합니다. 한개씩 해볼게요. 글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언그룹이 없어요. 릴레이즈 컴파운드 패스 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릴레이즈 컴파운드 패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릴레이즈 컴파운드 패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릴레이즈 컴파운드 패스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릴레이즈 컴파운드 패스 자 이제 레이어 패널을 가보면 오 아까까지만 해도 다섯개만 있었던 것이 다 분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레이어를 형성해 볼게요.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트리거 버튼 누르고 릴레이즈 투 레이어 시퀀스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. 이해를 해줘야지만 얘네들은 패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레이어로 이름이 바뀌어지고요. 이름이 레이어가 되어 있어야지만 바깥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. 해볼게요. 제일 위에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릴레이즈 투 레이어 시퀀스 레이어로 이름이 바뀌어진 걸 바깥으로 쭉 빼주고 비어있는 레이어는 버립니다. 자 그래서 레이어들이 형성이 됐어요. 자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요렇게 지금 요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. 여기서 이름을 관리해 가도 좋고 뭐 가서 관리를 해도 좋은데 저는 얘가 S라 그냥 S는 S끼리 요게 지금 E거든요. E 요것도 그냥 E 요 녀석이 U네요. U U 그리고 N N 그리고 G G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.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 OK 자 가져온 AI 컴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. 좋습니다. 위치는 여기에서 한꺼번에 잡죠.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잡았구요. 자 위치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. 현재 레이어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벡터 레이어 자 그러면 벡터 레이어가 구성이 됩니다. 사실 우리 이제 AI 화일은 이제 필요 없어요. 얘네들은 다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. 딜레이트 자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쉐입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준 거를 분해해서 계획해서 가져왔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을 애프터 이펙트에 임포트를 한 다음 레이어를 다 이렇게 크리에이트 생성했습니다. 이제 한 개 한 개 작업을 할 거예요. 저는 일단 처음에 있는 여기 S 이 글자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 글자 레이어 쉐입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트림패스를 주겠습니다. 컨텐츠를 누르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패스 자 처음에는요. 쉐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날 거거든요. 저는 10프레임 정도에서 해볼게요. 스타트 0 앤드 0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둘 다 스톱워치를 누르고요. 45프레임 정도 왔을 때 이때 S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. 자 얘는요 요렇게 해서 요기까지만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. 자 엔드를 지정합니다. 슈슈슈슈 값을 넣어주는데 이때 어 마스크와 패스의 비제블리티 요 마크가 켜져 있으면 어디까지 갔는지가 잘 안 보여요. 잠깐 끄고 해볼게요. 잠깐 끄고 요기를 요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. 조금 덜 가서 요기까지 올 거거든요. 저는 81.2 요정도 왔더니 예쁘게 됐네요.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잘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자 시작의 위치 조금 조절해서 요기가 S가 딱 요기서 끝나게 요정도 저는 한 15 줬더니 예쁘게 끝나졌어요. 자 그 다음에 잠깐 멈출 거거든요. 그래서 60프레임 정도에 애드키 프레임 자 애드키 프레임 애드키 프레임 스타트 퍼센테이지 엔드 퍼센테이지도 애드키 프레임을 줍니다. 한 100프레임 정도에 가서 이제 얘네들이 없어질 거예요. 결국 스타트도 100으로 사라질 거고 엔드도 100으로 사라지겠습니다. 자 솔로 혼자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요기 S글자가 슈욱 등장 슈욱 사라지는 이직값을 줘볼까요? 전체 F9 주고요. Alt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더블클릭 해주면 키프레임 멜로스티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인지 양이 뜨죠. 인플루언스 인으로 들어오는 거 100 아웃으로 나가는 것도 100 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주 급박한 이런 속도 변화를 보겠다라는 얘기에요. 자 한번 다시 봐볼게요. 등장 멈췄다가 사라지는 오이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 글자들도 해봅니다. 자 우리 트림패스 만든 걸 여기 C프레임에서 컨트롤 C 복사해서 나머지 레이어들에다가 한꺼번에 컨트롤 V 주겠습니다.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. 자 45프레임에 왔을 때 S 글자에 관련된 걸 U 눌러준 다음에 여기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. 엔드가 여기 S가 예쁘게 엔드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조절합니다. 이 지점이죠. 드래그를 하다보면 어느 지점인지 알 수가 있어요. 자 엔드를 요렇게 조절해서 너무 많이 갔나봐요. 자 여기서 값을 줍니다. 저는 82.2 정도 갔더니 아 조금 더 갈까요? 82.3 요렇게 마무리를 시켰고요. 자 여기 요기 요지점이죠. 요지점 요기 스타트가 15.5 조금 아 더 덜 가야겠네요. 14.5 조금 더 갔는데요. 14.7 좋습니다. 자 S가 완성됐어요. 자 나머지들은 조금 보지 말고 S만 눈을 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쥬안 완성 샥 사라지는 아 이때 모습의 변화를 줄 때 요기 앞에 있는 키를 복사해야 아이죠.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무조건 맨 첫 번째는 0에 0에서 시작을 합니다. 스타트 0에 0에서 시작하고 엔드는 100에 100으로 끝나야지만 사라집니다. 다시 봐볼게요. 등장 사라지는 좋네요. 자 요 모든 것을 나머지 레이어에도 적용을 해볼게요. 자 이번엔 다른 레이어 이번엔 이 레이어만 한번 눈을 켜고 해볼까요? 솔로 버튼 눌렀습니다. 자 U 눌러서 키프레임을 살펴볼게요. 다른 레이어들은 좀 접죠. 자 이게 이 글자입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트하고 엔드를 예쁘게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아래 레이어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2는 요 요 모습이 되고 있고요. 자 엔드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. 엔드를 이렇게 요기 윗부분이 군요. 엔드를 조절해서 조금 더 가볼까요? 83 그 위에 엔드를 한번 만져볼게요. 요 엔드 값을 아 요기는 스타트가 됩니다. 위에 거는 스타트하고 만나지게 되고요. 자 얘는 12.5 어 너무 많이 갔군요. 12.7 밑에 엔드는 83.5 어 요게 1픽셀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렇게 조금 마무리를 할 때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것 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런걸 조금 디테일하게 만집니다. 좋습니다. 자 요기 요 키들이 맘에 들면 컨트롤 C 다음 화면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스타트 엔드를 모든 레이어에 다 만져줘야 되니까 요기 밑에도 한번 봐볼게요. 자 요기서는 스타트를 만져봅니다. 스타트 값을 이렇게 만져보고 위에서는 엔드 값이 만져줘야 겠죠. 자 요기 엔드 가 요렇게 요지점 이에요. 너무 겹쳤군요. 자 요렇게 로 했구요. 여기서는 스타트 값을 조금 줄여서 조금 줄여서 15 14 외로 더 줄여 있겠군요. 값이 요렇게 스피너로 해줄 때 아주 맘에 드는 값이 나올 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17.2 음 맘에 들게 나왔구요. 자 값을 조절해 볼게요. 다음 키 프레임에 왔을 때 앞에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여기 앞에 키를 자 요기에요. 컨트롤 C 하고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V 또 다음 레이어를 앞에 키를 컨트롤 C 그리고 다음 레이어에 컨트롤 V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죠. 시작 값을 0에 0에 0 그리고 엔드는 100에 100 이런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잘못됐네요. 잠시만요. 엔드 값 16 17 17.2 이제 모양이 예뻐졌어요. 다시 요게 조금 디테일을 요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. 자 다시 복사할게요. 컨트롤 C 그리고 요기 레이어에 와서 컨트롤 V 그리고 요기 레이어에 와서 컨트롤 C 그리고 원하는 곳에 와서 컨트롤 V 예 예뻐졌습니다. 모양이 잘 잡혔어요. 좋아요. 끝의 프레임은 전체가 사라지는 엔드도 백 스타트도 백 요렇게 값들을 만져줍니다.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음 글자 한번 봐볼까요? 그래서 다음 글자는 이렇게 등장 요렇게 사라지는 그쵸? 자 시작할 때 값이 있었네요. 시작이 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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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그리고 멈춰있다가 사라지는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지금처럼 요렇게 모든 레이어들을 다 트림패스 적용한 거를 내가 원하는 45프레임에 갔을 때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스타트하고 엔드를 전체적으로 조절해 주세요. 네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화일을 가져다가 애프트 이펙트에서 트림패스를 주면서 이렇게 선이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요 모습을 나머지들까지 제가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자 이걸 가지고서 어떤 형태로 모습의 변화를 줄 거냐면요. 이번에는 약간 두터운 선에서부터 요렇게 뒤에 꼬랑지가 남도록 요런 트림패스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단 현재 작업한 얘네들을 프리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완성한 것들을 묶어 보도록 할게요. 자 전체 선택한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지션 프리 컴포지션 이름은 뭐 저는 이름을 하나 간단하게 주고요. 굳이 오픈은 하지 말고 무브 속성을 새로 생긴 컴포로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해줍니다. 그럼 한 개짜리가 됐고요. 이렇게 한 개가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필과 스트로크 명령을 조각하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일단 현재 레이어에 여기에다가 필 명령을 한번 주겠습니다. 이펙트 앤 프리셋으로 필을 해서 필 명령을 이렇게 주게 되면요. 색상이 7이 돼요. 이게 이제 원하는 색상이 되겠고요. 여기에다가 스트로크라는 명령까지 주겠습니다. 스트로크 스트로크도 이렇게 주게 되면 필 바깥으로 스트로크가 만들어진 거예요. 자 여기 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.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레이어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한번 모습의 변화를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 이펙트에서 한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. 현재 레이어를 중간쯤에서 컨트롤 D 복사 복사한 것에는 다른 색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복사한 곳에 필 칼라는 필 칼라는 이렇게 다른 칼라를 주고요. 자 여기 다른 칼라가 주어졌죠.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를 줄 건데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스트로크를요. 이펙트에서 스트로크를 줬더니 스트로크가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어요. 자 아래 레이어 스트로크 삭제하고 위에 레이어에서는 스트로크를 어디서 줄 거냐면요. 레이어 스타일로 주겠습니다. 자 레이어 메뉴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자 그랬더니 어 이제는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고 있죠. 스트로크 색상을 요 위에 있는 필 칼라와 같은 칼라로 스트로크를 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요. 자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이렇게 주고 있고요. 요게 색상이 안바뀌었어요. 스트로크는 버리고 스트로크 칼라를 같은 칼라로 이렇게 되니 같은 칼라로가 스트로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약간 두툼한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. 스트로크의 두께를 어 이 이 이 픽셀로 되어 있는데 1픽셀로 좀 줄이겠습니다. 3픽셀로 되어 있네요. 1픽셀로 줄일게요. 그러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요렇게 스트로크가 적용이 된 겁니다. 자 요 레이어를 또 복사하겠습니다. 자 복사한 복사를 하나를 더 하고 컨트롤 D 복사한 것을 UU 열어보게 되면 필과 스트로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필은 이펙트 효과를 줬고요. 스트로크는 레이어 스타일로 준 겁니다. 자 이번에 주어지는 스트로크 사이즈는 2픽셀로 조금 더 두툼하게 줄게요. 그리고 색깔을 다음에 나타나길 원하는 컬러를 필을 바꿔주고요. 스트로크도 필과 같은 컬러로 바꿨습니다. 자 한번 더 해볼게요. 컨트롤 D 하고 복사하고 UU 한 다음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3픽셀을 주고요. 그 다음에 컬러 컬러를 나타나길 원하는 컬러 저는 뭐 옐로우 요런걸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스트로크의 컬러도 똑같은 컬러를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. 자 맨 밑에 레이어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? 맨 밑에 레이어는 필을 줬습니다. 자 혼자 솔로 봐볼게요. 필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는 필을 주면서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1픽셀 줬어요. 같은 컬러로 그 위에 레이어 하나 더 복사해서는 필을 주면서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2픽셀 주면서 2개가 컬러가 같아요. 자 그 위에 레이어 필을 주면서 스트로크와 필 컬러가 같으면서 사이즈가 3이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컨트롤 D 하나 복사한 것을 UU 누르고 스트로크를 4픽셀을 주고요. 약간 더 두툼해진다는 얘기죠? 색상은 흰색 필도 흰색 스트로크도 흰색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 요거를 시간 차이를 두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요거는 얘네들이 인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배치를 할 겁니다. 3프렘씩 뒤로 밀어보려고 해요.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레이는 그대로 냅두고 3프렘에 갔을 때 두 번째 레이어가 대가로 열기 자 6프렘에 갔을 때 그 밑에 레이어가 대가로 열기 시작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. 쫓아간다는 얘기에요. 9프렘이 됐을 때 그 다음 레이어가 대가로 열기 그 다음에 12프렘이 됐을 때 마지막 레이어가 대가로 열기 그러면 뒤에서 얇은 선들이 쫓아가는 거죠. 자 얘네들이 이렇게 얇은 선들이 쫓아가면서 끝부분이 완성이 되고요. 끝나는 부분도 얇은 선이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포인트가 끝나지는 요 모양이 된 겁니다. 이렇게 등장 마무리 전체를 크게 다시 봐보면요. 등장 마무리 그래서 뭐 점이 도트가 이렇게 남아서 등장하고 마무리되는 자 지금 제가 3픽셀 아니 3프렘 차이로 얘가 등장하도록 했더니만 맨 처음에 등장할 때 도트가 살짝 아쉽군요. 2프렘으로 좀 땡겨볼게요. 대괄호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통째로 시작 위치가 옮겨지는 겁니다. 자 제가 2프렘씩 차이를 주는 걸로 다시 조금 조절했어요. 다시 가볼까요? 자 뒤에서 선들이 쫓아가죠? 쫓아가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객체가 사라지면서 다음 꼬리들이 쫓아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완성입니다.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서 조금만 더 그림자 효과라든가 배경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렇게 만든 걸 다시 한번 컴포지션을 구성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한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스 이번에는요 제가 이름을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 좀 만들어 줬고요. 여기에다가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컨트롤 Y B G 배경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배경 레이어를 밑에다 깔아주게 되면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습이 만들어지고요. 배경에다가는 그래디언트 램프 주겠습니다. 크리에이트 제널레이트 그래디언트 램프 램프의 모양은요 라디얼 램프 원형 램프를 줄 거고 요겁니다. 원형 램프 이때 스왑 컬러 하게 되면 여기 시작과 끝이 바뀌어지고요. 시작의 위치를 객체의 여기 배경 레이어의 중앙에 슉 하고 화면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엔드의 위치를 멀리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래디언트 한 요런 모습이 만들어졌죠. 그래서 배경에 배치를 해줬습니다.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컴프 레이어에 그림자 효과 한번 넣어볼까요? 이펙트 퍼스펙티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가 딱 떨어졌습니다. 이때 디스턴스 거리값을 좀 주고 소프트니스 부드러움을 요렇게 만들어서 얘가 약간 부드러워지는 요런 그림자 한번 만들어봤어요. 자 완성 결과 볼까요?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리고 사라지는 요런 모습을 만들어봤고요.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컨텐츠 성향에 맞게 배경의 색상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좀 조절해 주게 됐을 때 등장 그리고 사라지는 배경 레이어의 그림자 램프의 엔드 칼라를 바꿔본 겁니다.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트림 패스를 활용하고 글자가 등장을 했다가 조각돼서 등장을 했다가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흩어지는 요런 모습을 완성해 봤습니다. 야